구아 스테이씨 구와바 구와바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소리가 갔어 안녕하세요 저는 출사표에서 구세라 역을 맡은 나나입니다 서곡놈 역할을 맡은 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나올까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면서 재밌게 준비하면서 있었어요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악 감독님과 나나씨가 잘 가르쳐주시고 아니에요 지도편 다 해주시고 아니 아니에요 이끌어주셔서 제가 감히? 휴렛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첫 탓으로 정말 애정하네 서곡놈과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던 거 그쵸?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래서 나나 나나 하는 극 중에서 세라와 공명이 알콩달콩한 씬에서 사용되었던 삽입곡을 가지고 OST로 이제 재창작을 해주셔가지고 요금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노래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곡 내일 공개되나요? 내일 공개되나요? 네 음원이요 녹음한 음원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희 음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